한글자막 by 한효정 그곳은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고 만드신 저택이라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 심해 다시 사망이 없고 배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잊지 않이하리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이 없이 기다려집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평화 소망만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온 사람과 영생 어둠을 아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네 죽는다는 것 왜 두려워하고 있나 짧은 밤이 지나면 영원히 깨어나 기뻐할 수 있는데 죽음이란 천국에 꿈이 이쁘게 잔 나라 지상의 마지막 밤의 그림자리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이 없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꿈이 이쁘게 잔 나 내가 꿈이 이쁘게 잔 나라 내가 꿈이 이딴 내 꿈이 이딴 흠게 잔 나라 감사합니다.